네가 그 안에서 총질을 하든 밖에서 야바이 짓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어 450여 번은 나한테 뭘 원하지?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어라! 땡! 엄마 밥만 더 하면 다 갖고도 남아 야 그럼 여긴 왜 다시 들어왔냐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나?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임은 끝나지 않아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456번 게임이 돌아온 걸 환영하네 게임을 만들고 싶다 돈 좀 보세요 이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 게임이 돌아옴까? Tol게 또프가? 이 게임을 만난 날 감사합니다.